뭔가를 보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노안이려니 하면서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관련된 정보입니다. 미국의 빈곤층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코로나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으로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돌연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망하려던 애플의 시총 현재 전세계에서 세계 처음으로 이 시총의 가격이 높다는 발표입니다. 한참 게임을 사고 싶은 나이인데 남모르게 기부와 선행을 한 초등학생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제부터 비타민 D를 꼭 복용을 해야지만 되는 코로나 중증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내용입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뉴욕기다리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뵙는 여러분들이지만 항상 즐거움과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된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변에서 꼭 함께 하시면서 돈 많이 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또한 드리면서 오늘도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의 첫 번째 주제 내용입니다. 저 또한 노안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노안이라는 걸 쉽게 느끼고 있고 눈의 피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스마트폰과 요즘에는 컴퓨터를 많이 보셔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업상 컴퓨터를 또 많이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보다 더 눈의 피로를 많이 느끼고 컴퓨터 모니터 또 그리고 테레비의 해상도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여러분들께 희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약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약 저도 이제 사서 한번 마루타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시험해 보는 기회를 삼아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처음 나온 약에 대한 불안감보다 제가 더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안과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면 최초로 노안 치료 점안액인 하나의 제품이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술을 하거나 안경, 돋보기, 여러분들 돋보기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TV 옆에 하나, 컴퓨터 옆에 하나, 참 여러 개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돋보기 등을 보조해서 개선해 온 것에 비해 직접 노안을 위해서 점안을 해서 노안을 개선, 치료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실에 가까운 일이 발생을 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점안액인 제품 이름이 뷰티라는 제품인데요. 이 뷰티가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인터넷판에 보도를 했습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 기능이 감소해서 근거리를 보는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써 미국의 45세 이상 성인의 90%가 노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저만액 뷰티는 에브비 제약회사와 자회사인 엘러간 제약회사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뷰티가 돋보기 안경보다 나은 점은 원거리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멀리 보는 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멀리 보거나 주위를 살필 때에는 돋보기 안경을 벗어야지만 합니다. 이 저만액은 동공의 크기를 줄여서 근거리 시력을 개선한 데 쓰인다고 합니다. 눈을 찡그리면 더 잘 보이는 이른바 핀홀 효과, 핀홀 이펙트를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면 좀 더 선명한 상이 망막에 맺히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 뷰티는 45세에서 55세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증 내지 중증도 노안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심한 노안에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뷰티라는 제품은 일반적인 근시, 원시 또는 난시를 교정하는 데에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노안의 근거리 시력, 저하에만 효과가 있다는 소리죠. 이 뷰티는 의료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6시간마다 사용을 하고 완전 치료는 고려해 봐야 된다는 점이 아직은 있긴 합니다만 현재 6시간마다 이 약을 저만액을 넣게 되면 노안에 대한 시력의 불편함을 그동안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은 31분의 80달러,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참고로 나오겠지만 9만 5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뷰티를 넣으면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야간 운전할 때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이 뷰티, 스펠링은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링이 좀 틀리죠. V-U-I-T-Y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약국에 샤핑어라운드를 하시면서 비치가 돼 있는 이 저만액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용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효과를 보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사용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빈곤층은 생활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들 것이라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녀를 둔 수백만의 미국 가정은 지난해 7월서부터 매달 15일이면 두 번째 월급을 받는다라는 기분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불황을 감안해서 이런 가정에 한 명당 250달러에서 300달러의 잔여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여러 차례, 수십 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짜로 미리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 연말 세금 환급에 있어서 남겨받는 거였었죠. 연말 세금 환급을 통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 연소득 11만 5천 달러 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3천에서 3천6백 달러의 세금을 되돌려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시행이 됐었던 이 보조금이 올해의 1월 달부터 중단이 되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서 연방 예산이 집행되어 왔었지만 시안이 명시된 행정명령으로서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잔여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의회의 예산안 동의가 있어야지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을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연장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12월 달을 넘어가고 2021년을 지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야당인 공화당의 작은 정부론의 다른 예산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잔여 보조금만 따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내기는 힘든 현재의 실정이죠.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즈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이용해서 팬데믹 잔여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 중산층 이하의 수백만 미국 가정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이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일자리가 넘쳐난다고는 하지만 이는 뉴욕의 자본시장과 러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실리콘밸리 지역이 한정될 것일 뿐 활황가는 거리가 먼 중소도시, 거주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여전히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육체도동에 의존하는 일용직 근로자,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하류계층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축소와 해고와 강제 무급휴직 등 생계조차 연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보조금 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 올해서부터 다시 절대적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진보파와 중도파가 대립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보조금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당에서 우리 한인분들은 이 범죽까지 포함이 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남의 일, 설마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던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전체를 주마다 상당히 생각을 해보면 이 빈곤층의 또 빈부의 격차가 큰 지역으로서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러한 저소득층들 그리고 현재 이 자정에서 가족에서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이 빈곤층들은 생활의 위기가 당장 2022년도 1월 달부터 닥치고 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정치권에서는 많은 상의와 앞으로의 법안 통과를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향후 그런 통과가 되거나 거론이 되는 얘기가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공유와 그 정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스트레스 그리고 나의 다이어트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코로나와 관련된 이유가 새로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시고 또 유지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살을 빼야지만 되고 비만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발표 현재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성 기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만은 코로나19 감염 시에 중증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유염 요소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팀들에 의하면 비만은 환자들의 면역체계를 악화시키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심혈관 질환, 혈전 및 폐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만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경우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환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체중을 줄일 경우 중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약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내에 성인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비만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일 클리블랜드 연구팀의 클리닉 연구팀은 최근 체중 감소 수술 우리가 비만 수술 비만 수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있는데 이 비만 수술을 받은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서 진행한 연구에서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발병 위험성이 약 60% 낮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해 12월 29일 미국의학협회지에 게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비만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비만은 환자들의 면역체계를 악화시키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심혈관 질환, 혈전 및 폐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만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내에 30대에서 4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도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 전략 일환으로서 체중 감량을 강조하는 것이 코로나19 유행 및 향후 발병 또는 관련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인의 40%가 비만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현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 또 당뇨, 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만을 조심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이 비만의 이유가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 시에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비만이 되지 않으면 60%까지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 잘 드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하지만 뚱뚱해지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매체들 그리고 뉴스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내용이 발견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연변이 46개를 보유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첫 감염은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최초 확인 이후에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3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프랑스 의료교육연구센터인 IHUN 연구팀은 지난달 10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빈근에서 신종 변이 B.1.640.2 감염 사례 12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당 변이는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처음으로 유입된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오미크론도 그렇고요.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어디에서 처음에 발병이 되나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면 왜 아프리카에서 이런 것들이 발병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굉장히 클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여러 의료의 시술 또 의료의 도움,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죠. 백신서부터 각종 의료기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치료제에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변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른 국가에서도 발견된 바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 WHO도 아직 조사 중인 변이로 지정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해당 변이를 IHU 변이로 명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런 명명이 된 다음에는 오미크론처럼 다른 새로운 아주 확정된 변이 바이러스의 명명이 이루어질 텐데 연구팀은 IHU 변이가 지난해 9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출연한 것으로 파악되는 B.1.640와 유전자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회피성이 있는 E.484K 돌연변이와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된 N.501Y를 갖고 있으며 오미크론보다도 오래된 바이러스에서 진화를 해서 먼 친척에 가깝다고 연구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 32개를 포함한 50개가량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은 코로나19 신종 변이 출연과 해외 유입에 대한 예측 불가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바이러스 유입과 이어지는 확산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발견이 됐고 학회에는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은 입장에 사실 오미크론의 지난 날의 시간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한 이후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오미크론이라는 명명이 확정이 되고 현재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돌연변이가 또다시 발견이 됐고 46개를 보유한 돌연변이로서 현재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고 첫 감염은 카메론의 여행과 관련됐다고 하니까 한번 이 사태를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지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 다행스럽게 잠잠해지면 더 좋겠지만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하려던 애플의 시총은 세계 처음으로서 다르게 다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폰과 맥켄트시 컴퓨터로 대표가 되는 미국의 정보기술 IT 및 가전제품의 애플의 주식 시가총액이 3일 3조 달러, 한화로는 3,580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은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2020년 들어서 첫 거래일인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장중한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었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현재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182달러 88센트까지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전 거래일보다 4달러 44센트 2.5%까지 오른 182달러 1센트까지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 주식의 시가총액은 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큰 타격을 받았던 2020년 3월 1조 달러였는데 22개월 만에 2조 달러를 더했다면서 이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술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주식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늘어났는 데까지는 1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애플의 주식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기록한 것은 1976년 스티브 잡스가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에서 차고해서 컴퓨터 회사로 창업한 지 42년 만인 2018년 8월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포스 500 SP 지수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애플은 개인 및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이라면서 애플의 주가는 2021년 41%나 상승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이타 통신은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잘 팔리는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에 힘입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기록한 전세계 최초의 회사가 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애플의 주식 가치를 모두 합하면 월마트와 디즈니, 넷플릭스와 나이키, 엑션모빌과 코카콜라, 컴캐스트와 모건 스탠리, 맥도날드와 에이티엔티, 골드만삭스와 보잉, 아이비엠, 포드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애플의 주식이라도 사놓을 걸 저는 주식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참 무지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기업의 가치 이렇게까지 더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총시가가 지금 거론을 해드린 미국의 내노라는 기업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아주 쇼킹한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하니까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또한 놓치지 않으시기를 권해봅니다. 한참 게임기를 사고 싶은 나이 그런데 남모르게 기부를 한 훈훈한 소식이 또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이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참 자주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한 초등학생의 형제가 게임기를 사려고 고사리 돈으로 1년간 모은 고사리 손으로 1년간 모은 현금을 더 좋은 일에 써달라며 몰래 현금을 경찰 지구대에 놓고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4.1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충남공주의 금학지구대에 어린이 2명이 종이가방 손잡이를 한쪽씩 들고 찾아와서 지구대 현관 앞에 두고는 뛰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지역 곳곳에 흰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윤모순경이 이 모습을 보고는 밖으로 나와서 종이화방의 안을 살펴봤더니 빨강색, 파랑색, 분홍색, 복돼지저금통 3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얼른 아이들 향한 곳을 눈으로 쫓았지만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돼지저금통 옆에는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내용의 손편지가 두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또 이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경찰 아저씨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글도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저금통들에는 현금 100만원과 8,430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비를 사려고 용돈을 한 푼 두 푼 모았을 텐데 새 밑에 선뜻 두고 간 마음 씀씀이가 천사처럼 너무 곱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주경찰서는 이 현금의 금악지구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보태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형제로 확인된 이 어린이들에게 표창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뉴스를 전해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저한테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저는 제가 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식을 두고 봤을 때 제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대체 제 자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가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식들에게 어떠한 교육으로서 리드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뒤돌아 봅니다. 오늘 또한 이 내용을 전해 드리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후회의 시간 또 반성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제부터는 비타민 D, 바이라민 D의 코로나 중증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듣고 바이라민 D를 검토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봅니다. 체내에 바이라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코로나19에 잘 걸리고 중증 위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역 염증 체계 이상으로서 사이토카인 우리가 전문용어인데 일반적으로는 면역 과잉 폭풍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면역 과잉 폭풍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심혈관 관계에도 약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라민 D의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국제 진료 지침 공고사항에 따라서 혈중 농도를 30나노그램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라민 D는 신체 내에 다양한 면역 반응을 비롯해서 선천적 후천적 면역 체계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영양소로서 팬데믹 초기부터 국내외의 여러 연구진들이 바이라민 D가 코로나19의 감염률 및 중증도와 관련 깊다는 것을 보고해 왔습니다. 연구 결과 혈중 바이라민 D의 농도가 낮을수록 코로나19의 발병 위험 및 중증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보충할 시에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의 양성률이 감소하고 중증도 이상 환자에서 중환자실 입원율과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낮은 바이라민 D 농도가 심장병, 당뇨병 같은 심혈관계 및 대사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중증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문들에 의하면 바이라민 D의 결핍은 혈압조절 체계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과 포도당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서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악화시킴으로써 치명률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바이라민 D 부족이나 결핍이 있는 경우 혈중농도를 일반적인 권장포미 40에서 60나노그램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30나노그램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시에는 코로나19의 감염률과 중증도 및 사망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다 보면 사실 바이라민 D, 멀티바이라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이라민 D만 어떻게 먹어? 바이라민 C도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이라민 E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를 듣고 안 먹자니 찝찝하고 먹자니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음식에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또 쉽지 않죠. 여하튼 바이라민 D가 코로나 중증을 예방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중요한 요소의 비타민이라는 소리 한번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면 저 또한 이 보도를 해드리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저 또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기다리생과 함께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이 영상의 내용들이 정보와 시사와 상식선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득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숨어서 댓글도 안다시고 또 좋아요도 안 누르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